안녕하세요 빨간척구입니다. 책을 읽어주는 어플이죠. 윌라라는 어플이고요. 빨간조끼 아저씨 추천 링크로 들어가면 첫 달이 무료고 3개월 50% 할인 혜택을 줍니다. 원래는 월 99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빨고 빨주와 구독자들 대상으로 특별히 마련해준 행사고요. 특별히 맞는 거죠. 최근에 OTC 시리즈로도 제작됐던 팟인거죠. 윌라 독점공개인데 저는 아직 이 영상을 보지도 않았는데 재밌는지 모르겠네요. 윌라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책들을 읽어주는 어플입니다. 전문서가 녹음을 해서 읽어주는데 잠은 자라요. 이런 최신 신간들도 많은데 저는 참고로 이런 신간들 보다는 이런 외국어 관련 읽어주는 책들이 참 좋더라고요. 보통 영어학원을 한번 가려고 해도 10만원 20만원이고 전화영어나 하상영어를 한다고 해도 20분 30분 25분수 50분수 보통 그렇죠. 시간당 필리핀도 2만원 원어민은 4만원 부르는게 값인 것 같고 한번 시작해놓으면 시간도 맞춰야 되고 그런 여러가지 불편들이 많죠. 학원을 가려고 해도 갔다 갔다 길바닥을 까는 시간이 워낙 크기 때문에 잠자기 전에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이런걸 틀어놓고 듣고 자다 보면 도움이 안될 수 없겠죠. 조금이라도 되겠죠. 저 같은 경우에 중국사람이랑 얘기할 때도 영어를 쓰고 업무에도 필수적이고 해외여행 갈 때도 영어 한마디 못하면 밥도 못 얻어먹고 책 뿐만 아니라 이런 여러가지 클래스라든지 들을만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한 달에 첫 달은 무료고 세 달 동안은 50% 할인을 해가지고 4,950원 밖에 안하니까 듣다가 유료로 전환될 때 알려준다고 하니까 그때 마음에 안들면 끊어도 되니까요. 재테크 관련 내용도 많으니까 올가을에는 공부를 좀 해서 고모지나 부동산 개인의 영향을 좀 키워보는 것도 나쁜 방법 아니겠죠. 책 한건 값도 안되는 가격으로. 그리고 참고로 가족 공유 서비스가 생겨가지고 추가 영웅 없이 한 명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료 가입 기간에도 가능하다 그러고 링크만 보내면 초대 받은 가족도 개별 아이디가 생겨가지고 넷플릭스나 뭐 이런 것처럼 별도로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용을 위해서는 어플을 설치하면 되고요. 카카오 가입도 가능하고 구글이나 네이버로 시작하기도 다 가능하니까 무료 혜택과 50% 3개월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링크는 고정 댓글에 같이 달아주겠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바로 가입하는 것보다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